아니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몸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아니 왜 자꾸 나를 때려해 야 야 아니 야 빨래 치키를 해야지 왜 자꾸 미통을 때려 검도도 얘랑 나랑 옷을 다닐 때 진짜로 형이 만약에 칼을 갖고 있어 검도 칼 장검 여기 들고 있어 여기 칼이야 내려 쳐 봐 그럼 딱 여기서 여기서 팔을 이렇게 꺾이는 거야 진짜로 아니 그 그렇게 쉽게 안 하지 아니 뭐 옆으로 빼 아니 그러니까 옆으로 빼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쌍조건의 절대 고통하면 말을 듣자고 총알을 받는 데 있어 진짜로 아니 총알을 받는 데 있어 아니 진짜 몇십 년 막 수련한 고승들 있지 우리 총 써 쌍조건 써 총을 쏘는데 다리 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빨리 돌리면 딱 이렇게 하다가 그럼 나랑은 총알을 막는다 이거지 총알을? 어 진짜로 쏴 쏴 야 보여 줘볼래? 쏴 그럼 비밀한 총으로 써 너야 너 내 가슴 써봐 내가 딱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의 타이밍을 맞춰서 말을 맞춘 수가 없지 오케이 다운로드 간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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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나 이제 남아집니다 나 못 먹게 하나 안쪽에서 1대 0 이번에 맞으면 그냥 상체먹고 좋겠지 간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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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빨개진 거 봐 너무 가까운거 아니야? 나도 봤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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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뒤로 갔어 아 하하하하 아 몸막네 그러니까 이제 돌리는 거 말고 내가 이제 탁구에서 실으면 좋잖아. 그럼 총알 보고 올 때 총알? 어, 왜냐면 날라오는 게 보이긴 해. 여기 연습하면 해줄게. 잠깐만. 온다. 뭐야? 쏴아하면 쏴아야. 안에 하나 둘 셋 하고 쏘는 거야? 응. 간다. 하나 둘 셋. 뭐해? 됐어? 어. 연기를 맞춰야 돼요? 어. 잠깐만. 준비된, 준비된 말 해. 준비된 말 해. 난 준비됐어. 간다. 어. 못해. 못해, 못해, 못해. 못해, 못해, 못해. 야 들어온 거 아니야? 아 들어온 거 같은데? 못해, 못해.